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여생아 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오늘 선물할 수 있는 선물용 입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실 분들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꽃님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더콜이 나는 저번에 한번 영상 담아드렸는데요 그 애들보다 약간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끊어주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잘 도착을 해서 오늘 선물용으로 덕골이나 1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꼭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꼭 골라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가까운 저희 주변에 계시는 나주시나 영안군에 계시는 분들도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꼭 골라 가시기 때문에 정말로 정중히 그분들에게도 사양합니다 택배로만 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골라가다 보면 제가 우리 꽃님들이 택배 배송 받으실 때 암만 해도 고르고 난 나머지를 드리는 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문자 오시면 골라주세요 라든 등등 하며 이점 못 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한판에서 공평하게 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덕골이나 한 선물용 17,000원 이랍니다 애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칼란디바 입니다 칼란디바 저는 애목대로 이렇게 잡으실 분들 아주 애목대로 잡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애목대로 잡으실 분들 칼란디바 3,000원 이랍니다 애목대로 잡아서 목대로 키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칼란디바 근데 그 아이들은 꽃이 안 펴서 제가 색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색상 얘는 아마 핑크톤에 가까운 것 같고요 다 이렇게 얘는 빨간톤인 것 같고요 얘는 미색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얘는 미색줄인 것 같고요 얘는 약간 빨간톤에 가까운 줄인 것 같고요 얘는 약간 핑크톤 줄인 것 같습니다 핑크톤 줄이 둘 줄인 것 같고요 얘네는 약간 얘하고 미색에 가까운 줄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베르시니아 얘네들 오늘 특입니다 특 베르시니아 특이랍니다 얘네들 굉장히 오늘 저렴한 입구 되었어요 꽃님들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만 7,000원이랍니다 베르시니아 얘네들 대선물령 만 7,000원이랍니다 선물용으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용입니다 3색 국화입니다 3색 국화도 아주 또 선물용으로 아주 좋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3색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주색이 비슷한 색하고요 노란색하고요 아마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흰색인 것 같습니다 흰색 꽃은 어디 보아도 없는데요 3색으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이 아이들 만 4,000원이랍니다 보시면 근데 꽃님들 얘네들이 약간 물른 것 같습니다 꽃이 물러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택배 배송 중에 이네들이 또 꺾어질까봐 제가 급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만 4,000원이랍니다 얘네들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타입니다 펜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네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타 8,000원이랍니다 펜타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어요 꽃님들 이렇게 봐보시겠어요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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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같고요 이렇게 보면 기린 사슴 사슴 사슴뿌리 같아요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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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들 정말 귀엽습니다 사슴뿌리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네들 오늘 이네들 너블리스 5,000원이랍니다 너블리스랍니다 너블리스 알로카시아 제가 이렇게 많이 그전에 거부갈로카시아 이랬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부갈로카시아 이렇게 너블리스 이렇게 5,000원이랍니다 너블리스 그리고 버들잎 해바라기 노란꽃이랍니다 올똥됩니다 예쁩니다 꽃님들 아직 꽃이 안 피워서 그러는데요 버들잎 해바라기 올똥 잘됩니다 꽃님들 노란꽃이랍니다 14,000원인데 11,000원이랍니다 얘도 오늘은 저렴한 입고 되었어요 그리고 흰무늬 달개비 6,000원이랍니다 흰무늬 달개비 거리로 이렇게 키우실 분들 흰무늬 달개비 랍니다 6,000원이랍니다 흰무늬 달개비 그리고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이렇게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우는 이네들 마당 정원의 난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항호접 이랍니다 9,000원이랍니다 이네들 올똥됩니다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호접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네들 꽃핍니다 항호접 이랍니다 항호접 9,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이네도 선물용으로 줘 라이 디켈 시바입니다 선물용으로 줬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 아주 멋집니다 4개 있습니다 디켈 시바 디켈 시바 입니다 디켈 시바 14,000원 이랍니다 간혈식물 좋아하신 분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크로산드리아 12,000원 이랍니다 크로산드리아 아이고 안 빠지네요 크로산드리아 크로산드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로산드리아 12,000원 입니다 어 그리고 한금허접 입니다 한금허접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금허접 9,000원 이랍니다 이네들 다음에 꽃핍니다 한금허접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신종 신품 버킹 이랍니다 신품 버킹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신품 버킹 5,000원 이랍니다 신품 버킹 5,000원 입니다 어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5,000원 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꽃님들 아메리칸 블루는 어 통풍이 잘 되고 물빠짐이 좋아야 꽃이 많이 핍니다 그리고 성장 세력도 빠릅니다 5,000원 이랍니다 진입꽃 이랍니다 진입꽃 진입꽃 선물용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꽃은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진입꽃 이랍니다 신품입니다 진입꽃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가 얘는 올동은 안됩니다 진입꽃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익소라 입니다 익소라 3500원 이랍니다 익소라 꽃들이 이렇게 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3500원 입니다 익소라 3500원 이랍니다 야생안개입니다 야생안개 올동되는 안개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야생안개 올동되는 야생안개꽃 이랍니다 야생안개 화이트 입니다 12,000원 이랍니다 야생안개 안시리움 입니다 안시리움 얘는 이렇게 삼각 핑크 안시리움 얘는 혼합 안시리움 얘는 빨강 안시리움 빨강 안시리움 얘는 오렌지 안시리움 이랍니다 안시리움은 각각 14,000원 입니다 안시리움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선물용으로 좋은 향기 있는 마다 카르자스민 이랍니다 얘는 마다 카르자스민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꽃들 지금 이런데 안피는 아이들 꽃 다 꽃필거랍니다 마다 카르자스민 또 이렇게 꽃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마다 카르자스민 28,000원 이랍니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마다 카르자스민 그리고 하트호야입니다 하트호야 하트호야입니다 하트호야 24,000원 입니다 그리고 신품 아이비 입니다 신품 아이비 신품 아이비랍니다 이 아이들 신품 아이비 12,000원 이랍니다 신품 아이비 청버라 에렌지움 이랍니다 청버라 에렌지움 다 이네들이 이제 지금은 꽃이 지고 잎도 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심어놓으시면 마당 종원에 내년에 다시 꽃피고 꽃 올라옵니다 4,000원 이랍니다 음 이 아이 빨간색 안시리움 데이 입니다 빨간색 안시리움 약간 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중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네들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대 안시리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캡 대 스노우캡 이랍니다 22,000원 이랍니다 화이트 대 스노우캡 이렇게 꽃이 피는 화이트 대 스노우캡 입니다 화이트 대 스노우캡 22,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얘는 엘로우스타 오늘 6,000원에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들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플루토 플루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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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어요 플루토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플루토 14,000원 이랍니다 플루토 블루세이즈입니다 블루세이즈 꽃님들 박하향 냄새가 나고 올동되는 블루세이즈 4,000원 입니다 블루세이즈 이렇게 지금 농원에서 나올 때 이렇게 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꽃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세이즈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입니다 체리세이즈 체리세이즈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다듬어 놓았습니다 체리세이즈 6,000원 이랍니다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선물용 아이비 입니다 22,000원 이랍니다 선물용 아이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물용 아이비 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물용 아이비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 이랍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오렌지 자스민 어마 얘네들 추석 때까지 갈까요 그때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갈 것 같기도 하고요 3,500원 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 그리고 샤프란 이랍니다 샤프란 샤프란 올댕대는 샤프란 오늘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선물용 보석금 전수 보석금 전수 아주 좋았습니다 선물용 보석금 전수 2,000원 이랍니다 오늘 선물용 보석금 전수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박지란 박지란 거리입니다 박지란 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디스키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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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크로톤 무늬 크로톤 무늬 크로톤 이랍니다 4,000원 이랍니다 무늬 정말 예쁩니다 무늬 크로톤 4,000원 입니다 여성과학금님들 8월 24일 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함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 번이랍니다 덕구리란 선물령 17,000원 칼란디바 3,000원 대선물령 누베르시니아 17,000원 꼭 선물령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색국가 14,000원 펜다 8,000원 노블리스 5,000원 버들리비바라기 11,000원 항호조 9,000원 티켈시바 선물령 14,000원 크로산드리아 12,000원 황금호조 9,000원 신품버킨 5,000원 아메리칸블루 5,000원 지니콘 12,000원 선물령 자스민 28,000원 아토야 24,000원 신품 아이비 12,000원 정보라이 렌즈민 4,000원 대안시리움 선물령 16,000원 대스노우캡 22,000원 플루투 선물령 14,000원 블루세이즈 4,000원 체리세이즈 6,000원 선물령 22,000원 오렌지자스민 3,500원 샤프란 3,000원 보석 보석금전 선물령 2,000원 거리박질 1,000원 디스키디아 6,000원 무늬크로톤 4,000원 여성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성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